한국형 판타지 정통 오컬트 미스테리 영화 파묘 최민식, 김고은, 유혜진, 이도연, 꿈들의 만남 그들이 닥치게 된 거대한 불가사이 검은 사제들 사바와 파묘로 대한민국 오컬트 장르에 정통한 거의 유일한 감독 장재현 올 봄엔 파묘해야 한다 메릴랜드 한오버 시네마크 이집시연 24 워싱턴 페일펙스 안젤리카 필림센터 메릴랜드 AMC 리오 18 IMAX 프라임 파묘 3월 22일 대개봉 메릴랜드